사당 법인 원도 일자리 창출연합회 안세환 이사장님과 사당 법인 구축 집합 김일식 안혜호 이사장님께서 이사주십니다. 양국팀 입장 읽겠습니다. 양국팀 입장 모두 자리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 나셔서 단선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편집합니다. 바로 당원 순국선열 및 호국 영향에 대한 목념이 있겠습니다. 목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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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다음은 개회사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사them 법인 월드 일자리 창출연합회 총재이신 이강도님을 모시고 대회사를 듣겠습니다. 이강도 총재님 ей 목념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이고 보람있고 즐거운 행사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저녁은 우리 정말로 일본에서 그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도 우리 우리 양계의 의료를 지키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대승을 거둔 우리 김희희 씨. 오늘 이 뜻 있는 행사에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세환 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대상 또 기타 가요 방송 대상 이런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의 예술 문화의 수련이 세계 정상급이라 해도 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최 비국에서 이제 시배권의 경제의 대국으로 신임한 것처럼 문화면에 있어서도 이제 세계 도토에 한국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한다면 하는 민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인식 선생님의 그러한 공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인 한인의 숙명이라는 책을 내신 우리 전학문 박사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외정시대 때 저 살인으로 끌려가서 그 고생하는 속에서도 영하 20도 30도 그 혹한 속에서도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요시아에서 대학교를 하고 요시아 과학학과학과 가족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적어도 소리를 내서 냉오라 하는 정도의 과학자로서 발교를 낳은 물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바로 기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큰 소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향해서 존중하십시오 이런 전쟁에는 경제적인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특히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한민족의 수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안세환 대장처럼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문을 보내고 도와주고 또 같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절명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험하고 있는 안세환 회장님을 당해시도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로 이 문화의 수두함에 포용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바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녁 여러분 앞으로 내일을 향해서 우리 전진하자 하는 그런 마음단들도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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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